지금이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이 인상기잖아요.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그런 시황이 있는데 여기서 리테일의 전략이 좀 바뀔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럴 때 또 리테일 전략은 어떻게 바뀌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네, 저희 주식 정보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어쨌든 금리 인상기에 맞는 관련된 시황, 관련된 업종, 종목을 저희 고객분들한테 보내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주가는 실적에다가 퍼라는 멀티표를 곱해서 만들어지는데 퍼가 이제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좀 과거처럼 엄청나게 높게 프리미엄을 받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분위기는 금리가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진짜 숫자가 좀 있는 기업들 확실히, 그렇죠? 그냥 꿈만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회수기가 저기 멀리 있어서 언제 될지 모르는 그러한 기업이 아니라 지금 당장 따박따박 숫자가 나오는 기업 쪽으로 관심이 있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그런 쪽으로 저희 프랑클럽 고객분들한테 이렇게 이제 정보를 만들어 드리고 있고 최근에 이제 기사를 보니까 캐시우드인가요? 그 돈나무 누님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신 숫률 안 좋아져서 요새 그건 뭐 얘기 안 된다고 많이 힘드시잖아요. 근데 최근에 또 보니까 또 넷플릭스를 이번에 반등할 때 넷플릭스 나머지 있는 것까지 다 팔았다라는 그런 기사가 어젠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도 뭐 그분이 하고 있는 게 주로 이제 성장주들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지만 이 소프트웨어고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은 종목들 비중을 약간 좀 줄였구나 뭐 그런 느낌도 좀 들었는데 아무튼 저희도 그래서 꿈만 있는 기업들보다는 좀 숫자가 확실히 있으면서도 좀 성장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정보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사실 성장주 하면 한국에서는 딱 두 가지가 있거든요. 물론 뭐 2차전지, 미디어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정통적인 성장주는 이제 IT와 바이오입니다. IT, 바이오가 양대축이고 전체 코스닥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40%씩 돼요. 아우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 부장님이 하시자마자 그럼 네이버를 사야 됩니까? 셀트리온을 사야 됩니까? 이 생각이 확 들어가지고. 근데 말씀을 딱 해주시네요. 그 두 종목은 코스피이기 때문에 살짝 돌려서 말씀드리면 IT랑 바이오 두 가지가 있으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금리 인상 기회는 결국 멀티표를 안 주게 되고 꿈과 희망보다는 지금 바텀에 있는 실적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바이오보다는 IT가 IT 내에서 공부를 하시는 게 이런 금리 인상 기회는 좀 더 유리하지 않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이버를 사라. 아 뭐 아무래도 네이버를 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긴 합니다. 아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하락장이 좀 있었는데 뭐 여기에서 아무래도 이제 시왕 콘텐츠나 이런 것들도 같이 하시다 보니까 하락장에서 어떤 저희가 좀 아이디어 삼을 만한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을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사실 저도 뭐 용 빼는 제출은 없고요. 사실 뭐 그나마 조금 리스크를 좀 줄이려고 저희 프라잉클럽 가족분들한테 대응을 해드리고 있는데 제일 요즘 저희 프라잉클럽 가족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게 손실이 이제 1월달에 많이 발생을 하니까 1월달 제가 이제 역대 월별 금융위기 이후로 제가 데이터를 쭉 뽑아보니까 2018년도 10월달이 코스닥이 21%가 빠졌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번 1월달이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로. 그러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12,3% 정도 빠졌던 것 같아요. 네. 종가 기준으로는 코스닥이 15% 빠졌고 네. 15% 빠졌고요. 코스피는 10.1% 빠졌는데 그러면 이제 계좌는 사실 거기 곱하기 한 두 배 이상 된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지수가 그렇다면. 그러면 이제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냥 저는 이제 좀 약간 해드릴 수 있는 제 생각은 저도 이제 제가 아는 이제 저희 대표님 교수님한테 들으신 이야기인데 후회 뭐 최소화 법칙이라고 있대요. 그러니까 가치는 좋은데 회사 가치는 지금 변함이 없는데 가격이 지금처럼 1월달 내내 주가가 막 떨어질 때 이때 이제 내가 팔고 싶을 거 아니에요. 이거 팔고 싶을 때 팔고 난 다음에 내 마음이 10분 뒤에 편할지 아니면 10달 뒤에 편할지 진짜 길게 봤을 때 10년 뒤면 진짜 편할지 한번 생각해보고 액션을 취하면 조금 더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가치는 그대로 있는데 가격이 덩달아 떨어진다고 내가 팔고 난 다음에 과연 10분 뒤에 내가 마음이 진짜 편안할까 물론 팔고 난 다음에 보기 싫은 거 팔았으니까 지금 당장은 괜찮을 수 있는데 한 10분 뒤 아니면 10일 뒤 10달 뒤로 돌아봤을 때는 그게 안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길래 저도 이런 이야기가 오히려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자료가 많이 나오잖아요. 저도 데이터를 매일매일 뽑고 주간 단위로도 뽑고 대표님도 자료를 많이 뽑고 계신데 이게 일간 데이터를 보는 거랑 주간이랑 월간 데이터를 보는 거랑은 또 천지 차이더라고요. 일간은 우리 오늘 녹화 기준으로 2월 4일 나스닥이 3% 이상 하락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연휴 때는 나스닥이 7%도 오르기도 했었고 왔다 갔다 변동성이 심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주간으로 보고 월간으로 보면 월간으로 특히 보면 이 정규분포 안에 시장은 있는 거죠. 그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간은 랜덤워크로 너무 변동성이 심하니까 조금 그러한 부분들의 여유를 가지고 보면 훨씬 우리 개인차 분들이 좀 심적으로 괜찮지 않을까 이 정도로 제가 지금은 뭐 엄청나게 제가 뭔가 해안을 드리기보다는 이런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식을 하는 분들은 조울증이 있는 것 같아요. 주식이 올라가면 빨간불이 올라가면 막 즐겁고 웃고 다니다가 파란불이 쫙 켜지면 너무 가라앉아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그런 형태던데요.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전문 투자자, 실제로 운용사나 증권사이나 애널리스트 분들도 비슷합니다. 투자자가 불편하면 저도 불편한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네. 저희는 또 인포스탁이 모 회사잖아요. 파란불이 들어오면 그 회사 본사 같은 경우에는 회사 전체 분위기가 어두워요. 그럴 땐 전화하지 않습니다. 들어보니까 저희 회사의 애널분들한테도 들어보니까 매니저분들이 점심때부터 연락 오셔서 술 한잔 먹자고 1월달에 많이 힘드셨으니까 아마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제 이게 마음고생이라는 거는 좀 이겨낼 필요는 있을 것 같거든요.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랑 그게 어떤 의미죠? 이게 뭐냐면 제가 이거는 이야기가 살짝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서울대를 보낸 어머니한테 과외도 한 번도 안 하고 학원도 안 다니는 수험생이 서울대를 들어가서 주위에 이제 동네에 계시는 아주머니 분들이 너무 좋겠어요. 아들이 그렇게 이제 알아서 공부 잘해서 가서 너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했었냐면 중 1학년, 중 1, 중 2 맨날 PC방만 다니고 게임만 하던 애였다. 그런데 걔가 PC방 갔다고 들어올 때 내가 과일 주면서 오늘 게임 재밌었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갔다. 언젠가는 애가 돌아오겠지라는 생각에 그런데 중3 때부터 걔가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애가 바뀌어가지고 스스로 공부해가지고 대학교로 서울대까지 간 건데 그 중학교 1, 2학년 때까지 내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겠냐 그거는 여러분들은 모를 거다. 그 이야기를 저도 얼마 전에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들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당장에 이게 마음고생 투자는 저는 마음고생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아파트 투자한 거랑 그다음에 재건축, 재개발 그다음에 이제 땅까지 투자한 거는 위스크 대비해서 보상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진짜 땅에 투자한 거는 마음고생이 진짜 심하지만 잘 됐을 때는 엄청나게 크게 대박이 터질 수 있는 그렇죠. 부동산도 그런 마음고생을 한 것에 따른 보상이 있는 거고 주식 투자도 지금은 좋은 기업을 어떻게 보면 싸게 살려면 주식 투자는 마음고생이 필요한 거거든요. 정확하게 그러한 시점이 2020년 3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좋은 기업인데 정말로 마음 불편하게 사야 되는 그 시점이었죠. 지금도 어떻게 보면 어느 순간 지나고 나면 2022년 1월달이 그렇대로 기억에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돈을 벌려면 마음고생이 좀 필요하다. 마음고생 좀 해야 된다. 좀 필요하지 않나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쉽게 벌려고 하다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을 거 왜냐하면 예를 들어 한 달에 우리가 10% 수익 나면 1년이면 연으로 따지면 한 100% 넘는 수익률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마음고생 없이 벌어진다는 것은 사실 그게 이상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 정보 지금 뭐 KB증권에서는 프라임클럽이라는 것을 운영하면서 70만 명, 80만 명이 이렇게 정보를 받잖아요. 유용한 정보를 받는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돈을 많이 벌고 싶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정제된 정보보다는 찍어줘 정보 있으니까 그렇죠. 정보 있으니까 여기다 그냥 넣어봐. 이렇게 해서 사는 경우가 많고 말씀하신 대로 사는 거는 이거 대박 터진다니까 사. 그런데 물려가지고 그게 마음고생이 진짜 오래가더라고요. 그런데 요새 미국 주식이 약간 그런 형태를 띄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도 이제 미국 주식 콘텐츠를 계속 기자들이 생산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시가총액 1억 달러 미만은 저희가 다루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린 주식들을 보면 1억 달러 미만짜리도 많이 팔리고 있으니까 미국 주식에서도 소위 말하는 찍기 찍기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문득 들면서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돈을 벌려면 그리고 이거를 사고 팔고 했을 때 하루 한 달 1년을 생각하는 그런 기간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 확 와닿는데요. 어떻게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꼭 내가 마음고생을 해야 되라고 약간 속상해하시는 분도 있으실 수 있는데 저도 이제 같이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입장 왜냐하면 저는 저희 프라잉클러 가족분들하고 같이 호흡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보내드리는 정보를 가지고 열심히 핏담물을 위해서 버신 돈을 가지고 매매에 활용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못되면 저희도 상당히 심적으로 힘들고 한데 저희도 이제 안 흔들리려고 평등심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18년 동안 저도 노력을 했지만 최근 같은 하락장에서는 쉽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저도 다시 되새기면서 저희 가족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입장이죠. 저도 개인 투자자의 입장입니다. 네. 말씀하신 걸 제가 좀 생각해 보면 일단 한 두 가지 정도 제가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로는 데일리 심화에 너무 왔다 갔다 하지 말아라 이런 것 같고 저희가 이제 보통 대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식이라는 게 시세가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어떤 투자자 입장에서는 계속 시세를 보고 있으면 그 종목만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세 등락만 보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좀 큰 틀에서 이제 한 달 이번 달은 어떻게 됐고 지난 달은 어떻게 됐고 이런 것들을 좀 리뷰를 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실제로 운용사에 있을 때 제 하우스 뷰를 서로 쓰기 싫어해요. 하우스 뷰가 뭡니까? 하우스 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운용사에서 이번 달에는 이런 전략으로 우리는 큰 틀을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쓰는 건데 이제 보통은 CIO가 쓰셔야 되는데 이제 바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술 먹는 것 같아요. 네. 운용력의 선임이나 팀장급 바로 밑에가 이제 그나마 최선의 실무자이기 때문에 이제 하우스 뷰를 제가 써요. 그러면 그 하우스 뷰를 통해서 매크로나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자기 전략들을 밑에다 붙여가지고 각 펀드별로 이제 고객들한테 이제 그 리뷰한 걸 보내거든요. 뭐 어떻게 운용하겠습니다. 근데 그걸 다 쓰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운용력들 기본적으로 다 바텀업이거든요. 제가 바텀업으로 좋은 회사를 찾아야지만 관심이 있지 근데 제가 그거를 우연하게 그냥 맡게 됐는데 제가 그거를 퇴사할 때까지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하다 보니까 제가 월간 리뷰를 하니까 이게 확실히 이게 좀 틀리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제가 주간 아 이번 주는 어땠어요? 야 이번 주 주가 빠졌어요? 이것보다는 월간 데이터를 보고 글로벌 월간 데이터랑 이런 거랑 비교를 해보니까 왜 한국만 빠졌지? 이건 어떤 이유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스스로 찾다 보니까 다음 달에도 조금 더 아 이번 달에는 좀 더 보수적으로 운용을 해야겠다. 아무리 좋은 주식도 좀 천천히 사야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어떤 뭐 그런 이제 주간 월간 아니면 반기, 분기 뭐 이렇게 끊어서 어떤 리뷰를 하는 이런 컨텐츠들도 굉장히 개인 투자자들한테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인내심을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제가 이제 개인 고객이나 아니면 제 주변에 어떤 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16년 동안 17년이죠. 17년 동안 업계에 있으면서 항상 제가 많이 들었던 게 뭐냐면 여의도 사람들도 똑같아요. 전문 투자들도 야 뭐 요즘 좋게 보는 종목 있어? 뭐 있어? 그러니까요. 그분들 아직도 계속 계속 회사에 계십니다. 은퇴하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지금 MZ세대도 지금 막 주린이도 은퇴하고 막 이런 시대인데 왜냐하면 종목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더라고요. 결국엔 어떤 제 포트폴리오의 관리와 제가 생각하는 어떤 리서치 이런 리테일 리서치의 자료를 도움받고 본인의 생각대로 되게 힘들 때 계속 내가 여유되는 만큼 계속 사서 들고 가자. 이런 어려운 구간을 겪으면서 자산가가 되는 거지. 이게 막 오늘 내일 시황 맞추고 뭐 이렇게 하면서 종목 뭐 올린 거 뭐 다음 주에 뭐 괜찮은 정보 있어? 뭐 이거를 제 친구들도 많이 여쭤봤었는데 이제 주식을 안아야 되죠. 그 친구들은 이제 지금. 왜냐하면 절대적으로 연속적인 수익이 안 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올해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지만 리서치 자료라는 거는 100% 투자에 대해서 추천한다고 해서 되면은 왜 그거를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이 회사에서 다니면서 일을 하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애널리스트 생활했지만 정말 제가 주식을 잘 보고 뭐 하면은 나와서 하면 되지. 그렇죠. 제가 직장을 달린 이유가 없잖아요. 요즘에 뭐 토스뱅크 대출 받으면 금방 뭐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신용대출을 이제 조장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렇거든요. 이게 다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더 좋은 기회를 찾으려고 이제 일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좀 그런 자료를 보시는 분들이 꼭 종목에만 너무 엉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야 이거 말씀을 들으면서 사원은 하루가 빨리 가고 팀장은 일주일이 빨리 가고 사장은 한 달이 빨리 간다. 야 이런 월급 때문에 빨리 가졌다고 진짜 금방 돌아오더라고요. 눈 뜨면 월급날입니다. 월급날입니다. 사실 방금 말씀드렸던 그 케이스를 저도 이제 요즘 자꾸 하려고 하는 게 저는 이제 중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 딸이 있거든요. 근데 애들이 컨트롤이 안 돼요. 이번에 지금 우리 학교님이라는 거 연휴 때 저는 사실 4화에서 5화 넘어가다가 포기하고 못 봤거든요. 뒤에가 재밌는데 그걸 넘으셔야 돼요. 제가 자는 사이에 넷플릭스로 다 받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걸 알고 제가 이것도 내 마음고생에 대한 나중에 보상이 있겠지 라고 저도 그 수험생 어머니와 같이 왜냐하면 좀 속상하더라고요. 안 자고 새벽까지 그걸 다 12화까지인가 다 보고 하는 걸 보고 네. 아무튼 좀 그런데 이것도 내 마음고생에 보상이 언젠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도 좀 누르고 있죠. 우리 엄마도 그럼 맨날 마음고생하시나 보네. 저도 맨날 그 어머니가 오늘 아침에도 TV 좀 그만 보라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국장님한테요? 다 큰 국장님한테요? 네. 그러니까요. 아무튼 네. 그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음에 아프다고. 네. 그러면 이제 프라잉클럽 편수는 얼마 정도 되나요? 아 예. 지금 어제 기준으로 한 73만 명. 73만 명. 13만 명인데 엄청나네요. 아 근데 여기에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 만 원을 내시는 분과 아직 무료이신 분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저희가 2년이 되다 보니까 또 이제 저희 케비 금융그룹에서는 2년 무료 이벤트 한번 하자. 대대적으로. 해서 이제 최근에 이제 무료로 1년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이벤트를 3월까지 하고 있어요. 그 기간에 이제 지금 아주 큰 기업이 공모주가 되면서 계좌가 많이 터지면서 이렇게 이제 무료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증가해서 지금 이제 해운수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좀 늘어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LGN술이에요. LGN술. 맞아요. 그러면 이 클럽 해운수는 계속 늘어나는데 여기에 아마 뭐 이걸 다 오픈하실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유료 가입자도 아마 같이 증가하는 취재라고 봐도 될까요? 처음에는 이제 유료 가입자들이 같이 증가를 했다가요. 요즘 이런 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외부에 이제 유튜브 이렇게 가다 보면 대표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구독자도 정체하고 있지만 뷰 수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 2020년도 대비해서 점점 떨어지고 있다. 왜 그런데요? 라고 제가 여쭤보니까 유튜브 대표님들한테 일반 개인 투자 분들도 이제는 증권회사 직원들 아니면 전문 투자자들이라고 해도 별다를 게 없다라는 걸 좀 아는 것 같다. 처음에는 아 이 사람이면 대단하지 믿고 가야지 우리보다는 훨씬 더 대단한 사람일 거야 신일 거야 라고 했는데 막상 6개월 1년 2년이 되다 보니까 틀리는 거죠. 자꾸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오셨던 분들이 막상 받아보니까 가끔 손절당할 때도 당연히 좋게 봤는데 시장이 이렇게 무너질 때는 손절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제 실망하시는 분들이 또 이탈도 하시고 또 새로운 부분들도 들어오시고 이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많이 증가를 하다가 유료분들은 조금 약간 최근에 정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유료 포함해서 70만 80만이면 엄청난 숫자인데요. 저희 회장님께서 만족하실지 모르겠는데 100만 명 이야기도 하셔가지고 절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노력해야죠. 네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 100만 명은 뭘 준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냥 100만 명만 얘기하면 되나? 네. 본사 관리직이라서 알겠습니다. 제가 들은 생각은 일단 회원수의 어떤 절제적인 큐도 중요하고 사실 증권사 입장에서는 유료화가 이게 예를 들어서 유료화가 100만 된다고 하더라도 증권사의 전체의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사실 낮거든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있었던 메리츠증권도 제가 맨날 들었던 게 등기 6천억 버는 회사니까 인건비 다 빼고 영업이익이 6천억이니까 이거는 사실은 증권사에서는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결국 한다는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유료 가입자가 증가하는 게 어떤 이런 리서치 자료를 제공하시는 어떤 이런 분들한테 동기 부여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 팀이 이런 성과를 이뤄냈다는 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과거와 달리 이제 뭐 리서치하면 사실 이제 증권사에 소속된 리서치 센터 이제 뭐 제가 있었던 리서치 센터에 위주로 많이 돌아갔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이런 자료를 발굴하고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이렇게 주는 게 애널리스트 빼고는 사실 별로 없었는데 없었죠. 요즘은 사실은 거의 춘추 전국 시대입니다. 텔레그램 방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사실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제가 애널리스트 딱 만 5년 딱 했었거든요. 이제 운용력 운용사에 있다가 이제 만 5년 했는데 이제 투자자들한테 그래도 신뢰를 많이 받았던 거는 저는 팩트 전달 위주로만 했어요. 왜냐하면 의견이 물론 있습니다.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하지만 팩트에 근반해서 아 이런 게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뭐 때문에 좋을 수 있고 안 좋을 수 있고 이거는 뭐 때문에 좋고 안 좋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설명을 좀 많이 드렸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전문 투자자분들도 사실 공부할 시간이 적기 때문에 그분들 대상으로 제가 PT나 이런 거 할 때는 저는 이제 제가 공부한 거를 짧은 시간 내에 이해도 빠르게 그러니까 리서치 자료를 딴 걸 보고 딴 거 어떤 기사를 봤을 때 이걸 연동해서 내가 이렇게 액션을 취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드리는 거지 종목을 찍어서 이거 뭐 좋아요 뭐 좋아요 이렇게는 하지 않았던 거 제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어떤 가입자 순증과 어떤 유로가입자 순증 이런 것들은 시황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분명히 시황에 맞아요. 계좌가 손실 나고 손실 나면 아무것도 안 하고요. 이제 플러스 나면은 일단 제가 엊그저께 본 자료를 보니까 수익 난 거는 빨리 팔고 이제 손실 난 거는 가만히 있는다고 이게 가장 큰 단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럼 손실 안 나게 미리 알려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사실 장이 빠질 때는 대응의 영역이지 리서치 자료가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좋은 말이네. 업계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등산은 같이 하는데 하산은 형동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국항공우주가 이거 짤방으로 짤방으로 이렇게 해놔야 되겠네. 짤방 언제 나오는 겁니까? 일본기 때 예를 들어서 시황이 안 좋을 때 보통 방상주들이 아웃폭폭하거든요. 한국항공우주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3명의 투자자가 샀다고 치면 누군가는 5% 먹고 팔고 누군가는 20% 때까지 기다리고 누군가는 아직도 들고 있고 이런 매도의 시점은 이제 보통 예술이라고 하잖아요. 사는 건 기술 파는 건 예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넉넉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좀 객관적인 팩트 위주로 하는 리서치 자료에 정보 제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쉽게 쓰고 네. 쉽게 쓰는 건 저도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겠네요. 저도 프라임클럽에 한번 가입을 해 무료 무료 네. 지금 무료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이제 저희 팀원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우리는 남들이 하지 않는 길을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이 KB에서 이 서비스로 마무리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증권사가 다 수수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의 무료 수수료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해외 주식도 아마 조만간에 이제 수수료가 점점 낮아질 거예요. 지금은 이제 조금 국내 주식에 비하면 비싼 수준이지만 그러면 결국에는 콘텐츠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증권사들하고 비교를 뭐 가미한다면 사실 뭐 일부 증권사에서 저희들 이제 한번 해볼까 싶어서 벤치마크 오셨는데 야 이 일반 정규직 직원들이 이렇게 종목 추천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우리는 안 되겠네 라고 다들 왜요? 왜요? 누가 그 책임지고 몇십만 명한테 자기 이름으로 왜냐하면 저희도 제가 종목을 이렇게 내고 있지만 과거에 대회도 우승하고 했지만 틀릴 때도 많거든요. 그러면 일반 투자자들에서는 님이 꼭 투자했는데 그런 것들 있었거든요. 아마 우리 또 리서치 계셨던 분들은 그런 많이 이제 민원을 안 받아보실 수도 있는데 일반 리테일에 계신 분들은 그러한 항의 민원 이런 것들에 되게 두려워하십니다. 왜냐하면 종목 내가 추천했는데 PV분들도 그러시고 이 지점에 왜냐하면 난리를 치니까요. 그러니까요. 도끼 들고 또 지점에 찾아오신다고 전화도 하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옛날에 옛날에 어쨌든 그래서 지금도 그런 분들을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고 특히나 회사 조직에서도 리서치 말고 종목 추천을 해 이런 것에 대해서 되게 좀 컴플라이언스 쪽이나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저희는 어쨌든 네이버에 오신 저희 전부님이 해봐라 라고 해서 해줬기 때문에 타사에 없는 왜냐하면 저희는 왜냐하면 저희는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를 딱 이렇게 해서 나가거든요. 그런 리포트가 없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안 좋게 보면 리디방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증권사에서 유일하게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컨텐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 매도가 목표가 손절가를 딱 정해서 저희는 나가기 때문에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저희 팀원분들이 좀 약간 리스크를 치고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있고 저희가 타사 대비해서 이거를 잘 안측시켜가지고 없는 컨텐츠로 저는 만들고 싶은 게 제 욕심이죠. 박정용 사장이 은행권에서 온 분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은행권 원래 금융지주에서 증권사 알기를 좀 우습게 알거든요. 그래요? 네. 그리고 은행 사람들이 증권사 알기를 또 우습게 알아요. 근데 박정용 사장이 의외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뭔가 많이 하시네요.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기존에 있던 또 리서치와 이제 어떤 리테일 컨텐츠와의 협업이 될 수도 있고 경쟁관계가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리고 앞으로 이제 개인 투자들의 시대가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이제 부장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리서치의 방향성 이랬으면 좋겠다 뭐 그냥 바람을 말씀하셔도 되고요. 네.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략이나 뭐 이런 것들도 추가적인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음고생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마음고생을 안 하려면 몸이 일단은 고생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몸고생이라는 게 저는 공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표님한테 한 번씩 전화드리는 게 저도 뭘 공부해야 되나 뭘 공부할 걸 찾기 위해서 또 공부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전화드리고 저희 리서치하우스의 에너지 분들한테도 제가 이제 직접 콜을 드리는 게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 미리 뭘 공부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하려고 저도 지금도 공부하려고 하고 있고 오늘도 제가 새벽에 이제 한 1시까지 이제 저희 고객분들을 위해서 오늘 투자 전략에 대해서 녹음을 남기면서 녹음 남기기 전에 2월 3일 날 주로 이제 좀 수급이 이렇게 괜찮은 전목들을 보니까 뭐 하나, 마이크론, 테스나 이런 같은 이제 반도체 외주 후공정 쪽이 잡혔더라고요. 그래서 그 물론 제가 알고는 있지만 또 한 번 더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업데이트하면서 공부하고 녹음을 남기고 제가 이제 방송이 촬영하러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뭐 업계에서도 그렇지만 IT 쪽에서도 그렇고 졸면 죽는다. 공부하... 그냥 자면 죽는다. 이게 이제 IT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잠깐 졸는 사이에 기술이 워낙와낙 빨리 빨리 변하니까 IT 분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졸면 죽는다고. 그래서 저도 그게 IT뿐만 아니라 저는 전 산업에 해당된다는 생각이고 전 산업에서 주식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꼭 한 번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공부를 한다고 해서 대박이 나진 않더라고요. 저도 공부 열심히 했지만 지금까지 대박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다니고 있겠죠. 하지만 제가 이렇게 18년, 17년 동안 다니고 있는 이유가 그래도 고객분들한테 실망시켜드리지 않고 꾸준하게 엄청나게 쪽박 차지 않는 그러한 전략을 세워드릴 수 있고 그러한 시황을 안내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공부는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저도 요즘도 산업 리포트 좀 길게 두껍게 나온 것들 있잖아요. 두세 페이지짜리 말고 길게 나온 것들은 주말에라도 읽어보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번 투자자분들도 해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네네. 이제 투자라는 게 사실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이제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스타피비 뭐 이런 거 보면 되게 멋있어 보이고 저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얼마나 재밌을까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이 출신들이 나중에 자산가가 될 확률이 조금 더 높죠. 왜냐하면 거의 20대 30대 때 잠을 안 자거든요. 기본적으로 뭐 제 주변도 지금 제 나이 또래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취침 시간이 12시 1시이고요. 미국장을 좀 보고 자기 때문에 뭐 세규배배 깨는 수도 있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도 굉장히 뭐 자기 운동할 거 하고 체력관리도 하면서 또 되게 열심히 삽니다. 근데 이제 일반 대기업 다니던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쪽의 라이프 패턴은 또 틀리거든요. 저희랑 투자자랑 근데 이제 그분들은 저한테 저한테 많이 하는 질문이 좋은 종목 있으면 추천해줘 이건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정말 많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종목 하나를 얘기했었을 때 이게 잘 됐을 때 안 됐을 때부터 그 다음에 제가 이 종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까지 발굴하는 시간이 되게 오래됐는데 이거를 한 번만 듣고 이 사람이 과연 사고팔고를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얘기를 안 합니다. 안 하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너는 그것도 몰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친구들끼리요? 네. 그럼 싸울 수 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합니다. 그냥 돈 내고 보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거에 공부의 중요성이 계속 말씀하셨는데 뭐 저희가 공부할 시간과 노력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노력을 투여 안 하는 거지 사실은 공부할 자료는 하루에도 리포트 수십 개 그렇죠. 리테일 정보 수십 개 하지만 이제 그중에서 선별된 아이디어들을 이제 민재기 부장님이 플라잉클럽에서 이제 또 되게 너무 싸지 않나요? 만 원이면? 만 원 싸죠. 근데 만 원 저희가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입점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거의 2만 원을 받아요. 월에. 몇 명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2만 원을 받는데 거기에 이제 주식 정보나 주식 콘텐츠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대부분의 가격이 3천 원. 맞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아 건당이죠? 아니에요. 월? 월! 그렇구나. 그 기사만 볼 수도 있습니다. 700원. 아 그래요? 기사로 나누는 것도 있더라고요. 저희가 아마 객단가로는 제일 높은 가격을 해놨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는 콘텐츠가 무료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돈을 받는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죠. 네. 그래서 뭐 일단 방향과 전략이 확실하기 때문에 성공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부럽네요. 우리처럼 이렇게 콘텐츠를 만들어서 계속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KB증권이 굉장히 부럽네요. 프라잉클럽이. 그렇죠. 업력이 있으니까요. 이 자리를 빌어서 그래서 저도 믿고 맡겨주시는 아까 언급해 주신 여기 보시고 박정민 사장한테 러브레터? 러브레터 하나 쓰시죠. 사장님과 그룹의 회장님한테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여태까지 조직 내에서는 회장님이랑 사장님이 꽤 아까 제가 받은 느낌이 선고일 느낌이 좀 있다고 저는 항상 외인 구단이었거든요. 나도 그럼 우리 회장한테 인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이제 시장 마지막으로 시장 관련해서 사실 언제 어디가 바닥이냐는 질문이 유튜브에도 엄청 많아요. 근데 뭐 개인적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마지막으로 코멘트 조금만 한마디 쓴만 더 듣고 왜냐하면 여러가지 시황이나 이런 것들 많이 보시기 때문에 저희가 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래프를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 이거를 제가 최근에 저희 프라잉 가족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조금만 힘내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2021년에도 사실 코스닥이 한 8에서 10% 이렇게 빠지는 구간이 한 5번 정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 구간이 분홍색으로 제가 표시해놓은 박스콘 구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한 4, 5번은 참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한다는 거죠. 근데 저 5번의 구간 이후에 딱 바닥을 찢고 반등하는 시점에 그 트리거를 보니까 공통적인 점이 외국인들이 하루에 코스닥에서 2천억 내지는 3천억의 강한 순매수가 들어온 딱 그날부터 해서 바닥을 찍고 그 낙폭을 다 회복하든지 아니면 그 이상으로 갔든지 그런 흐름이 작년에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번에도 하나의 지표로서 보시면 좋을 게 외국인들이 좀 자신감 있게 코스닥에서 2천억에서 3천억 2천억 이상 한번 딱 들어오는 날 그때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좀 자신감 있게 바닥을 가주셔도 되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을까 저도 참고로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지만 작년에 그랬으니까 원래도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지켜보려고 하고 있는데 최근에 2월달 돌아서 반등을 살짝 저희 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의 뚜렷한 강력한 순매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냥 기술적 반등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하나의 저는 알려드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3월 FMC 전까지는 아무래도 기술적 반등은 나오겠지만 관망의 자세로 보거나 아니면 업종 대표주를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LG에너니솔루션 같이 누구나 다 알고 확실한 실적이 나오는 애들 위주로 보는 게 낫겠다. 왜냐하면 제가 중소형주 분석을 많이 하지만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 저도 약간 답답하다고 느끼는 게 실적 좋은 걸 사세요 라고 맨날 얘기하는데 근데 어떤 게 실적이 좋은 건가요? 하면 리포트를 개별적으로 다 찾아야 돼요. 제가 중소형주 업데이트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본 게 실적 좋은 업체들을 다 압니다. 대충 제가 이건 실적이 좋겠구나. 그래서 몇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그 종목들의 퍼포먼스랑 시장의 어떤 관심도랑은 또 되게 틀리거든요. 이게 발현이 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거라서 이렇게 주식은 실적 좋은 것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시황만 봐서 하는 것도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거를 다 본인의 스타일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어려워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공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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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엔 어떤 저희 지금 오늘 컨텐츠 주제인 것 같은데 그게 필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부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반도체 후공정 쪽이 좋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대표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삼성전자나 이쪽은 계속 좋아지니까 패키징이나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 후공정이 좋아진다 이렇게 선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중소형주에서는 아무래도 방금 말씀하신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들이 주가 퍼포먼스가 좀 좋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얼마 전에 하이닉스 컨코롤을 제가 듣다 보니까 캐펙스 투자를 좀 덜한다고 하더라고요. 장비 수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ASML 같이 이럴 경우에는 캐펙스가 좀 덜하면 빅그로스는 빠질 수 있는데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빅그로스를 받쳐주는 그러면 세트업체의 전통적인 하이닉스나 저희가 좋아했던 삼성전자가 좀 유리한 국면이 되고 그 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하면서 사실 하이닉스랑 시총 상위주들이 많이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만기일 지나고 나서는 또 다시 반대 흐름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그냥 이런 제가 가정을 해놓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가 아니라 가정을 해놓고 팩트를 거기다 맞춰서 생각을 보정하는 거가 투자들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LG에너지솔루션이 폭스바겐이랑 계약에서 문제가 있다고 기사를 썼다가 저희 회사가 마비될 뻔했거든요. 항의전화를 받으면서. 그런데 이제 LG엔솔을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거기에 있는 대표이사 권영수 부회장이 내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일이 없다는 건 뭐냐면 뒤에 있는 실적까지도 다 끌어와서 계속 호재를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그분은 LG엔솔의 성공적인 상장이 본인의 마지막 미션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권영수 회장이 계속 호재를 만들어낼 겁니다. 뒤에 있는 호재까지 다 끌어와서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게 저희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투자 아이디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저희 프라이밍 클럽의 또 자료를 보고 그다음에 공개된 리포트를 보면서 생각을 조합하면서 이게 괜찮을 것 같다. 나는 여기다 투자해야지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뭐 지금 언론사 그다음에 리서치 센터의 자료 그다음에 프라이밍 클럽의 리테일 자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같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재밌네요. 오늘 아침 9시부터 촬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뇌가 약간 덜 깬 감이 좀 저 눈 보세요? 눈 부은 거 지금?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촬영 스케줄이 뒤죽받기 때문에 부장님 근데 오늘은 말씀 들어보니까 아침 9시에 나올 만하네요. 아 그렇군요. 저도 굉장히 많은 영감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나와주신 KB증권의 민재기 부장님한테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또 한 번 나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투자 정보는 단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임을 밝혀드립니다. 상품 및 부동산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인포스탑 데일리와 진행자, 출연자가 보장하지 않습니다. 한국형 블룸버그 인포스탑 미디어 그룹 기업을 봅니다. 인포스탑 데일리